정말로 오랫동안 열심히 지필한 책이, 준비한 책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아, 정말 오랜만에 제가 신사임당님이랑 함께 책을 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작 비하인드, 지필 비하인드에 대해서 이 책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여러분 이 책은 정말로 오랜 시간을, 긴 시간을 압축한 책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책을 쓰려고 어마어마한 양의 글을 계속 썼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글을. 아주 뭐라 그럴까 짧지만 임팩트 있는 글들. 여러분의 뼈를 확 때려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전, 우리가 인생은 실전이잖아요.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사고법들, 태도, 생각, 노하우들을 정말 꾹꾹 담았는데 제가 과장 없이 이 책이 딱 어느 정도 열심히 준비했냐면 제가 여기에 담아보려고 쓴 글이 정말 이만큼이면 딱 그거의 반만 고르고 고르고 다듬고 다듬어서 담았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고, 신사임당님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사임당님이 인터뷰를 그동안 오래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벌써 1년 전에 말씀드린 1년 반 정도에 나중에 이 인터뷰에서 인사이트들이 많은데 이게 인터뷰 하나하나는 영상으로 가치가 있지만 그거를 구조화해서 엮으면 그건 하나보다 가치가 더 크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딱 그 말을 들으시고 그거를 메모를 캐치를 해서 계속 노하우를 모아오신 거예요. 그 통찰들을, 깨달은 것들. 그래서 구조를 짜서 딱 넣으니까 정말로 얘기가 잘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신사임당님이랑 한 팀이고 고약관님은 출판사 대표님으로 책을 내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 글이야 고약관님은 항상 보니까 어느 정도 아시는데 신사임당님의 글을 고약관님이 처음 볼 때 저는 뭔가 궁금하기도 했고 제가 좀 뭐라 그럴까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제가 뭔가 두근두근 하기도 했는데 고약관님 딱 읽어보시고 그걸 겁나 잘 썼는데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 잘 썼거든요. 그 인사이트를 아주 잘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진짜로 정량적으로 어마어마한 시간이 압축된 글이다. 그래서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읽으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뭐라 항상 좀 미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약관님이랑 하는 큐블리케이션들이 책 수준이 겁나 높잖아요. 막 퓰리처 상도 있고 퓰리처 파이날도 있었고 무슨 상 받은 것도 있고 철학도 있고 그 다음에 인류 멸망 얘기도 있고 예술도 있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근데 이 책 수준이 높은 건 잘 알고 있고 대중성이 없다는 것도 냉정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좀 사람들이 술술 읽을 만한 책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고약관님이랑 생각을 같이 하는 게 여러분들이랑 뭐라 그럴까 그 난이도에 대해서 타협할 마음이 없고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책 수준은 계속 높게 갈 예정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또 술술 읽히는 책도 나오면 제가 필독서로 찍어드리죠.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좀 독서를 많이 우리나라가 평균 독서량이 정량적으로 낮으니까 이 진입장벽을 낮은 책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쓰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러면 일단 진입장벽이라는 거는 내용도 내용인데 양이 있을 텐데 막 우리 천쪽짜리도 하고 그랬잖아요. 막 유럽회원 같은 거는 근데 앞으로 또 그런 책이 나와요. 천쪽 넘는 책도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너무 헤비하지 않게 가볍게 읽을 수 있게 한번 써보자. 그러면서 뼈는 확실하게 때려드리고 그런 책을 쓰려고 했는데 그래서 300쪽? 350쪽 정도 그 사이가 목표였는데 담고 담고 이거는 도저히 못 빼겠다. 담고 담다 보니까 이게 에세이인데 400쪽이 넘게 나왔어요. 440쪽. 뭐라 그럴까? 에세이라서 가볍게 내려고 했는데 작은 책 사이즈로 미니 벽돌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고 신사임당님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열심히 썼다. 그래서 정말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은 저랑 고 작가님이랑 그동안 집필을 했잖아요. 이제 마음 한 구석에 이제 허전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랑 고 작가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저 얘기 정말 많이 해드렸는데 저희가 좀 크게 못한 얘기가 있어요. 바로 돈 얘기입니다. 고 작가님이랑 하면은 사회가학 얘기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략 경영 전략 어? 뭐 조직문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저희가 유독 못한 얘기가 돈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 한 구석에서 항상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허전했는데 요번에 그거 최고적임자 크으 돈의 뭐랄까 이 시대의 돈의 뭐랄까 심볼리칸 신사임당님이 그거를 완벽하게 커버해 주시면서 정말 내용이 좋아요. 정말 잘 써주셨어요. 저랑 고 작가님은 못 쓸 그럴 글들을 써주셨기 때문에 시너지가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랑 고 작가님을 좋아해서 책을 읽으셨던 분들은 완전 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진짜 뭐예요? 인생 실전 이야기를 많이 보실 겁니다. 실전에서 여러분 인생 실전인데 돈 얘기 빠질 수 있나요? 절대 없죠? 그거를 신사임당님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써주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여러분 이제 80개의 이야기야 20개의 명언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개의 총 챕터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저는 진짜 과장 없이 제가 이제 저자니까 여러분이 제일 원칙이랑 아 이거는 제일 원칙 인생이 실전인데 우리가 모두가 가져가야 할 제일 원칙을 제가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어디서 본 적이 없는 글이에요. 이건 제가 이 악물고 썼거든요. 신사임당님한테도 보여드리면서 피드백도 받으면서 고 작가님이 이거는 진짜 100점 만점이 1000점이라고 했어요. 제가 쓰고도 아 잘 썼다. 그 생각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일 원칙이랑 그 다음에 진짜 부자에게 배우는 부자의 생각법 여기는 신사임당님이 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챕터가 뒤에다 배치했는데 418쪽에 사업의 다섯 가지 핵심 구조 이거는 이제 신사임당님이랑 저는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이 다섯 가지 핵심 구조를 제가 호떡장사에 비유해서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알려놓은 거를 탁 정리를 한 거거든요. 저는 과정 없이 이거 세 개만 여러분이 확 제대로 뽑아먹어도 저는 정말 얻을 거 다 얻으셨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그 정도만 봐도 그것만 여러분이 가슴에 탑재하고 가슴에 넣고 머리에 탑재할 수 있어도 정말 안티프레즐하게 딱 그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올까 하다가 자연스럽게 정말 안티프레즐하게 안티프레즐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그거를 제가 그 전략을 풀어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티프레즐하게 살 것인가 이게 실전인데 절대 충격에 박살이 나면 안 되고 충격이 강해져야 되고 충격에도 절대 망하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를 좀 쉽게 풀어 쓴 책이 인생은 실전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챕터가 상대적으로 짧아요. 이번에는 일부러 그렇게 기획을 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으면 좋겠냐면 우리 진짜 제가 사랑하는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읽으신 다음에 메모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생각도 써보시고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이 책을 읽으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으시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저한테 꼭 사연을 보내주세요. 제가 고신세에서 꼭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시면서 내가 쓴 책이다라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할 때 내가 그냥 집필한 것 마냥 체하를 시켜버려서 그렇게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하고 진짜 실제로 집필을 했어요. 정말로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제가 일관된 생각으로 쓴 거냐면 몇 년 동안 쓴 글을 모으고 모으고 모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3년 전에 쓴 글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면은 그걸 2개월 전에 쓴 글도 있는데 우리 윤충희 PD가 편집자로서 이걸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윤충희 PD가 정말로 편집을 잘하고 글빨이 되게 뛰어난 친구예요. 그 친구가 딱 보면서 그 친구도 느꼈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졸끄러기 여러분들은 저를 몇 년 동안 지켜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일관되구나. 이거를 제가 스스로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어떤 글을 쓰는데 과장 없이 이 글을 3년 전에 쓴 다음에 어떤 테마로 또 쓰는데 내용의 반이 완전히 똑같아요. 정말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글들을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똑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깨달은 것들인데 몇 년 동안 살아봐도 이게 정말 진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글들을 정말로 꽉꽉꽉꽉 채워 담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준비했고 신사임당 님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지필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기에 못다한 얘기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이거 제가 원하는 얘기 다 담았으면 한 700종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럼 되게 웃기잖아요. 제 에세이가 700종이면은 그래서 제가 정말로 우리 고작가님이 이렇게 편집한 것도 걷어낸 것도 많고 우리 윤PD님이 편집을 하시면서 걷어낸 것도 많아서 정말 필요한 것만 꼭꼭꼭꼭 담은 건데 여러분 이 명언이 예를 들면은 여기에 그냥 그거예요. 명언을 테마로 묶은 거예요. 세 개씩 그냥 이제 보통 책에 보면 좋은 명언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책 읽으면서 거기 명언들 있으면 그 명언으로만으로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뼈 좀 때려주니까 근데 이번에는 제가 우리 이제 졸꾸러기를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동 생각 실패 도전 독서 변화 습관 기회 성공 의지 사랑 연습 집중 시간 용기 목표 친구 꾸준함 행복 교육을 테마로 각 테마당 명언을 세 개씩 묶었어. 이거는 이거 하는데도 제가 시간을 솔직히 많이 썼어요. 딱 여러분들이 그 명언만 이렇게 묶인 명언만으로도 뭔가 확 깨달으실 수 있게 그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그 정도로 이렇게 명언을 그러니까 뭐랄까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세 개씩 묶어서 낸 책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정말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면서 그렇게 알차게 준비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제가 서문에 여기 이렇게 썼네요. 우리는 여러분이 책을 읽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필했다. 수많은 성공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그 시작점에는 언제나 발단의 계기가 존재한다. 놀랍게도 그 순간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간 다른 무언가가 생각의 씨앗이 되어 우리의 삶 어딘가에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인생은 실전이다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약간 다른 0.1%를 선물하는 책이 되기를 소망한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능성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 하기를 바라며 유튜브 신사임당 체인지그라운드 채널에서 더 많은 분들과 더 유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저는 진짜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읽으신 다음에 이거를 좀 체화를 해야 될 거 아니고 또 어떤 거는 장기 기억으로 넘겨야 될 거고 그래서 이 책에 나오지 않은 얘기들을 또 저는 고작가님이랑 또 신사임당님이랑도 좀 컨텐츠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책에 그 다음에 제가 쓴 부분이 있고 신사임당님이 쓴 부분이 있고 같이 이제 생각을 교류하면서 쓴 부분도 있는데 또 서로가 쓴 부분은 또 생각이 또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정말로 이 시대에 제가 인정하는 최고의 솔직히 천재 고작가님이 저랑 같이 이 책을 보면서 고작가님이 고작가님이 집회를 하신 게 아니니까 또 고작가님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더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스타북스에서는 또 웅이사랑 윤피디는 또 자기만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저를 지켜봤던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입체적으로 이 책 한 권 읽는데 어디까지 나를 바꿔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기획을 엄청 철저히 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정말로 잘 되시는 분들은 더 잘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잘 되는 분들이 리스크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떤 계기가 필요했고 발단이 필요했고 심지어 위로도 있거든요. 위로가 필요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 어떤 0.1%라도 전환점이 돼서 정말로 그게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이게 진짜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여러분 인생이 그게 거대한 태풍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영상을 지금 애드립으로 찍고 있잖아요. 정말 프리스타일로 정말 그 나비 효과라는 말이 왜 나왔냐. 이 책의 부제가 아주 아주 작은 날갯짓의 시작이에요. 이 날갯짓도 제가 이제 마무리 글에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면 맺은 말에 제가 진짜 뭐라고 써놨냐면 믿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복잡계에서는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직접 경험한 결과와 간접적으로 접한 이야기들의 결론은 똑같다.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커다란 결과도 작은 날갯짓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어떤 이유로 지금 무기력이 해줬어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서 달려야 한다. 달리기가 힘들다면 걸어도 좋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책 한쪽이라도 읽고 생각해야 한다. 한쪽마저 버겁다면 한 줄이라도 좋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날갯짓의 시작이니까. 이게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한 거 쓴 거거든요. 좀 그래서 행복했고 집필하면서 좀 행복했고 이걸로 저는 많은 분들이 바뀔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특히 저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셨으면 좋겠고 더 안티프레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 알죠? 솔직히 코로나만 아니면 오프라인 강연도 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또 집필했으니까 오랜만에 이 인생은 실전이다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위드 코로나가 되든 코로나가 꽃나든 아무튼 시기가 적절해지면 여러분이랑 오프라인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할 거고 저는 또 우리가 그런 게 소통의 장이 있잖아요. 고신세가 제가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걸 읽어보고 언제가 됐던 간에 실천을 해보시고 그게 또 그럼 이제 2차 가공이 스토리와 철학과 전략이 2차 가공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걸로 또 많은 분들이 일깨울 수 있거든요. 그것도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고신세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고 또 그것도 있죠. 여러분이 이미 겪었던 얘기인데 이 얘기랑 딱 일치되는 경우가 저보다 여러분이 더 구구절절 잘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넬름 캐치해서 제가 바로 고신세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죠. 정말 준비 많이 했어요. 이거 책 한 권으로 어디까지 정말 여러분 가슴을 후벼 파고 머리를 때려드릴 수 있나 정말 준비 많이 했으니까 술술 읽으시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마치 여러분이 지필한 책이 마냥 읽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술술 읽으시면서 다 쏙쏙 뽑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이 돼서 제가 고민하고 신사임당님이 고민한 게 그게 여러분 인생이 쏙 들어가서 여러분의 시간이 많이 아껴졌으면 좋겠고 시행착오가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게 돈 얘기가 구구절절 정말 잘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고 실전인 인생에서 여러분 모두 승리를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실전입니다. 우리 모두 지지 맙시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함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인생은 실전이다 로는 체인지그라운드에서도 많이 찾아뵙고 신박사TV에서도 여러분들이랑 나눌 얘기가 있으면 인생은 실전이다를 갖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